자, 바로 시작해봅시다 어떤 게임일지 기대가 되는군요 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얼굴이 벌써 모자이카 처리가 되있고 어! 아, 이게 뒤를 보는 키가 우클릭 일단 뭐 길을 따라 가봅시다 한번 어... 으아! 아, 깜짝이야, 이씨! 와우 야, 저걸 어떻게 살아났지? 아, 불이 바뀌었나? 바꾸! 어떻게 하냐면, 뛰어 가야되나? 아우, 깜짝이야, 이씨! 점프 점프해서 지나가볼게요 아, 아, 이씨! 아, 빨간불데 아... 방금 불이 바뀌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파란불데 다시 가볼게 오케이 다시 가볼게여 됐다 아, 뭐야, 나 빨간불에 맞춰서만 간거였어? 유스 더 맨홀 투 텔레포트 아웨이 맨홀을 이용하면 숭아이동 할 수 있다고? 뭐야 아아 밟으면 되나, 그냥 이렇게? 아, 오케오케오케 텔레포트가 된다는 거죠 이 특정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희 고성능 헤드셋 때문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어허 어, 뭐야, 이씨 오오오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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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이즈 온 더 서드 플로어 3층 오프 옐로우 아파트먼트 자, 노란색 아파트 3층 큐 버튼? 큐 아, 저기 저거 뭐야 오, 잠깐만 으아! 오오오오! 으아! 오케이, 큐 저쪽으로 가보자 큐 맨홀을 안 밟고 가는 게 낫겠죠? 노란색깔 아, 아, 개다, 개 자, 두, 오우씨 메롱 끝 큐큐큐 어디, 어디, 어디 옆으로? 오케이 어, 어, 저건가? 3층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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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이거 뒤봐주면서 이게 체력이 있기 때문에 3층 3층이라 했죠 3층 업! 아, 이씨 아, 뭐 어쩌,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자, 아까처럼 여기 갔다가 오케이, 이거 캐스테 왼쪽으로 가서 기다립시다 그러면은 몰려올 거예요 아까처럼 두 명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 이 앞에 서있, 서있자 자 아까처럼 두명 여자 여자 여자는 여자는 어 오죠? 똑같죠? 자 노래 나오면은 자 패스하고 집 어디였더라? 자 자동차 두대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자 내가 봤을때 정문으로 들어가면 죽는 패턴이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살짝 돌아봅시다 자 일단 맨홀은 함부로 밟지마 어디로 갈지 모르겠 으아아아아아악 아씨 턱아퍼 자 다시 다시 자 아까 아파트 앞에서 맨홀을 향해 달려서 맨홀을 밟아봅시다 그쪽에 맨홀을 그래야지 저 타이밍이 딱 맞을거 같잖아 뭔가 그 귀신이 도착하는 타이밍이랑 아슬아슬하게 맨홀로 세이브하는 그런 느낌 자 달려 맨홀로 달려 어 어 에잉 에잉 저거 아니야 집? 어 맞는데? 나오면 다시 다시 저거 밟아야겠죠? 저거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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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아까 어 어 이따 이렇게 아 뭐야 앞으로 앞으로 제발 뭐야 아이씨 어우씨 집 어디야 아 망했다 아 저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뭐야 왜 뭐야 뭐야 왜 왜 나 왜이래 으악 뭐야 따라가볼까 에? 일로 갔나? 아 아 아까랑 똑같은거 아닌가 상황 빠바밤 자 아 이거 어디야 맵 아 노,노래,노래,노래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못 도망간다 이거 여기서 도망가야될거 같아요 쟤 오른쪽에 있으니까 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 아 이거 집 못찾아질거 같아 한번 죽을까 그냥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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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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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우씨 잡힐것에서 들어왔는데 올라왔어 갑자기 이렇게 가는건가 아 이제 으악 아아 제발 헤헤헤헤헤 아 아아 이제 대충 알겠어 이제 이제 아파트 저기 그거 까지만 들어가면 되요 저기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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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워어어어 음 엉 으왓 위험했다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밟아버려 어 아니 에이거!!! 피지컬로 누를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바로 두번째 칸으로 가볼까? 없잖아 근데 저기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되지? 안되겠다! 이쪽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어디야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안돼~~~~~~~ 자만? 얘가 저기서 왔다는 거는 아이시.. 정면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으로 움직이면 또 에자로 변할껄야 성인 여자로 갑자기 아오오오! 오! 처음! 처음장소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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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이러면 다 불릉. 다 부른 거죠 맵에 이게 기다리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것 만 나오면 이렇게 어.. 쉽게 통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도 없을꺼니까 아 여기서 진짜 생각을 잘해야 돼 아 근데 맵 크다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파트 1층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거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일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없는데 혹시 뭐 여기서 뭐 맨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잘 봐야 돼요 아 아 얘들 올라오 아 올라오는 소리였어 얘들이 망했다 아 아 야 나 큰일 난 거 같은데 갇혔다 아 얘들 찾아서 올라오 빨리 내려가야 되나봐요 아 또 끼어야 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근데 왼쪽에 계신 분은 시스루 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라고 지금 어 각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짜증나 아 이거 그거네 그까 이거 그거네 저기 아파트에 올라가자마자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 거 같아 자 유인은 유인을 해놓고요 아 일단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 해 해볼게요 내가 사라져볼게 얍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얍 컴힐 베이비 컴힐 팝팝 베이비 에어 아 어랠 왼쪽 아 아니 아까 쟤가 너무 늑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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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게 튀어나왔어 생각보다 그러니깐 내가 못 들어가ری 저기서 나 오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된다 안된다 잘 아 뭐야 전보타 전보가 personnel 이런aven이 어딨어 진짜 빠르게 가야돼 이거 쉬면 안돼 이거 자 오케이 여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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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바로 바로 3층 가야돼 바로 바로 3층으로 어떡해 어떡해.. 아 깼나? 뭐야 또 또 또 오는거 아니겠지? 아.. 익숙하다 이제 가오 얼굴 잠깐만 이거 중요한 메세지 같애 손 얼굴 도망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손에서 얼굴 밑을 지나서 반대쪽 손으로 뭐야 이거 미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 어 불이 꺼졌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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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씨 아 아 아 어 아 어떻게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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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아 저 아줌마한테 데려가야되나 여기로 여기로 데려와야되나 얍 얍 아우 끄찍해 아니.. 아닌데요? 어 뭐야 어 뭐 했다 아 불 끄고 해야되는 이벤트구나 오 뭐야 귀신을 저기 피아노를 건드려야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최대한 막 다 터치를 다 해봅시다 어 나왔다 큰 방에서 피하는 소리 나요 문 닫혀있다 아 저 그림을 보고 뭐가 생겼거든 아아 뭐야 이거 아 내가 저 그림을 안 봐서 그렇구나 레프트 클릭 투 파이트 아 싸 아 공격이 됩니다 이제 싸우.. 싸우면 된다는거지 호잉 하하하 개빨리 끝나네 얘도 공격해볼까 하 어 아니였어요 어허 으흠 어 야 이거는 싸우면 안될거 같죠? 싸우면 안될거 같죠? 아까 개잖아 아까 개잖아 개 아까 개잖아 그치? 어 뭐야 어어어 어어어 어 이거 찾는거 같은데? 숨을까 이렇게 앉아서 어어어 깜짝이야 오케잇 아다리 개나이스 공격은 어 어 된다 된다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아마 다시 그 놀이기구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던 그 피아노 선율은 오래전 내가 들은 어머니가 치던 그 피아노 선율이었다 어이구야 어 뭐야 잠깐만 if you step on the red manhole you will 에? 빨간 manhole에 올라가면은 어 스턴에 걸린다는데? 어 어 안돼 아 이러면 안된단거지 오케 싸우면 싸우면 안되나? 안되 안되겠죠?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아 얘만 아 얘만 공격할 수 있어 아 아 아니 맨홀 맨홀 개빡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저 코끼리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뭐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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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아악 오마이갓 아 대화선 길이 없다 아 깜짝이야 이씨 일로 오지마세요 제발 아알 다 왔잖아 나 지금 저기 앞에 있잖아 아 큰일났다 들어가야될거 같아 들어가자 가보자 으아악 으아악 뭐야 으아악 속지마 속지마 으아악 왜 못가 왜? 여기 들어가야될거 같아 들어가야될거 같아 들어가야될거 같아 으아악 바뀌지마 저거 안바끼네 하아아악 남은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좋아와 잘라와